있습니다. 집에서 식사를 하든 이곳에서 식사를 하든 개인의 자유죠. 음식을 하는 당번은 의무지만 식사를 할지 말지는 선택하는 겁니다. 40대 이상이면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함께합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단지 밥을 먹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에서 식사를 하든 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뿐만 아니라 청소를 하고 정원을 가꾸는 일도 모두 함께합니다. 혼자 살지만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함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있어서 사람들은 여가를 함께 즐깁니다. 혹시 집에서 혼자 생활하다가 생길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해둔 것도 있습니다.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정된 관리자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그들은 모두 혼자 살고 있지만 고립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룹뿐만이 처음에 일어났다. 그룹뿐만이 오래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룹뿐만이 정말 행복합니다. 많은 어린이. 그룹뿐만이 없어서 물어봐요. 그룹뿐만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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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주택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무용선생님인 마리아 올베르이 그녀는 19살 때 독립해서 13년 동안 혼자 살고 있죠 스웨덴에서는 자연스럽게 19살이 되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싱글턴으로 생활하게 됩니다 집에 오자마자 TV를 켜고 간식을 먹는 건 우리나라 젊은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끔 외롭거나 심심하긴 하지만 혼자 사는 게 특별할 건 없다는 말이야 마리아의 가족들은 모두 떨어져서 살고 있지만 자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약 실직을 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더라도 가족의 도움을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사람이 아프다 그다음에 퇴직을 했다 할 때는 가족의 책임이 아닙니다 가족 일원 한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대개 복지 프로그램 속에 편입이 됩니다 항상 혼자 사는 사람들은 큰 어떻게 보면 기댈 수 있는 그런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